3년, 4년 전부터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급등하면서 사실 그때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1년 전부터 상승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 해서 부랄부랄게 집을 사신 분이 계시는데 최근에 부동산 고미타파 사연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잖아요.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낭패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집을 사기 전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조차 체크하지 않고 집을 사게 되면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처럼 반드시 저는 후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번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좀 준비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사연자처럼 이런 후회를 겪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명확하게 사이트를 통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려고 하면 즉 집을 사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을 사는 것과 동시에 얘는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세금이고 두 번째가 대출이거든요. 대출인데 부동산에 대한 지식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금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상승하겠다는 기대감만 갖고 사다 보니까 이런 세금, 대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사고 나서 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세금, 대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금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이 정말 복잡합니다. 지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세무사조차도 상담을 꺼려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금을 다 공부하고 부동산을 할 수도 없고 또 대출 같은 경우에도 대출한도하고 이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도 계속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은행에서 어떤 상품이 금리가 저렴하고 한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있고 그 예산에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에 대한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과 대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한 것은 공부할 수가 없다. 100% 다 공부를 하고 한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세무사도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공부를 하고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세금에 대한 부분, 대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거를 제가 오늘은 좀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불이니라 하더라도 이 사이트에 있는 양식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만 기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물론 이게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추정으로 이 정도 나오겠지 이것보다는 더 정확하다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하면 당연히 세무사도 상담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받기 전에 그래도 대략적으로 세금이 이 정도 세금이 나온다. 보통 세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은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팔았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바로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를 했어. 내 집만을 했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올랐는데 실제로 세금을 제외하고 나서 실제 내 손에 들어온 돈이 실제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세 전 수익은 의미가 없거든요. 세 후 수익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미술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세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보통 내 집만을 할 때는 사실 우리 대출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한다.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 그런데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데 그때는 무슨 대출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전세를 끼고 하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의 어떤 사정에서 이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매입을 한 다음에 전세를 세팅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상금을 치르고 전세 자금을 통해서 지뢰태를 통해서 이 집을 매수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전세 채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이 필요한지 대출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중도 상한 수준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런 어떤 이상치 못했던 상황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금과 관련된 사이트하고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금과 관련된 사이트는요. 부동산 세금 계산기라고 이렇게 치시면 사실 여러 어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어플들이 나오는데 이 어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자기한테 좀 잘 맞는 그런 어플을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방법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추천 추천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 다른 어플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초보자들이 사용을 해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어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어플 업체하고 무슨 리베이트 관계가 있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1%의 의식도 갖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좀 추천을 드리니까요.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뭐 저 셀리몬도 괜찮아요. 지금 셀리몬도 괜찮은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보통 세금 계산기 중에서 핀즈라고 있습니다. 핀즈라고 있는데 핀즈를 이렇게 좀 클릭을 해가지고 한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핀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이렇게 뭐 굉장히 많아요. 월급 연봉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부가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금융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의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다 목록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면 취득세 그리고 뭐 재산세 내지 종합부동산세가 궁금하다 하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한번 해보시되 뭐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만 한번 클릭해서 한번 봐볼까요? 양도소득세를 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계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계 나오는데 먼저 거래 대상이 주택이냐 분양권이냐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냐 기타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취득 대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아니면 3주택 이상 다 주택자냐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취득시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사항은 기본공제를 받는 건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한 건지 아니면 다 주택자인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가액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얼마에 팔 것인지 금액을 이렇게 기입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샀을 때 취득가액을 기입하시고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이 또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같이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넣어서 양소수의 계산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추가사항에 보유기간과 동일한지 아니면 고주기간이 없는지 여기 체크에 따라서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고주기간이 2년 동안 고주기간이 있어야지만이 비과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추가사항의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가지고 양소수의 계산하기를 하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팔았을 때인데 팔기 전에도 가상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몇 년 뒤에 얼마 정도 금액을 받기로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예상 상승 금액을 기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취득할 때는 반드시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기상기를 통해서 이렇게 취득하기 전에 취득세부터 내가 보유한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보유세에 대한 부분 또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 양도할 물건이 있다는 다음에 반드시 양소수의 기상기를 해본 다음에 시적인 세금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에 대한 차익이 남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출도 대출 비교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특히 2금융권, 3금융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사이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은행이 제일 좋다고 자기는 다 좋아 결론은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렇게 몰아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 대출 비교 사이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사이트 내에 대출 비교도 가능하니까 이 사이트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추천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정부의 부처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신뢰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 안에 들어가시면 금융생활 안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생활 안내가 있는데요. 이 금융생활 안내를 지금 금융생활 길라자비에서 금융생활 안내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금융생활 안내 보면 여러 가지 다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주택담보대출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용한 주택담보대출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정보가 있는데 자 주택담보대출 정보를 클릭하시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가 있거든요. 상품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 비교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꾸고자 하는 주택가격 그 다음에 대출금액 대출기간 LTV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주택 종류 그 다음에 금리 방식도 변동을 할지 고정을 할지 상한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부분과 은행에 대한 부분 은행을 내가 그냥 1금, 6금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저축은행과 보험까지 넓힐 것인지 그래서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선택해서 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이다 서울 지역 선택하겠다 해서 금융상품 검색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소팅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 당월 최저 금리 순으로 소팅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누르면서 높은 순, 낮은 순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품 중에서 내가 상한액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또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 금리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금리만 이렇게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검색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봤을 때는 일단 한국시티은행이 당월 최저 금리는 3.18로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네요. 물론 이제 금리 방식은 변동으로 이렇게 했고 상한 방식은 원리금 분할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 변동금리가 아니고 나는 고정금리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금리 방식의 선택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고정금리로 바꿔서 금융상품을 검색하면 고정금리 방식으로 해서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삼성생명 보험주식회사 나온 게 3.33%로 현재 지금 가장 최저금리로 나오고 있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면 상세 정보를 이렇게 하면 연체율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부대비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대출한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도상한 수수료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가 여기에 상품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세금, 대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사기 전에 매수하기 전에 내가 대출이율 그다음에 대출한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부분도 취직세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보유세, 양수석세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해야지 사고나서 이처럼 좋았는데 이렇게 세금이 왜 나와? 뭐야, 대출이 나올지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나와? 이렇게 금리가 비싸? 그러면서 멘붕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전에 맡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세금, 대출, 대출, 대출 부분을 체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수 결정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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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